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치료에서 추재를 가하여 잘 접촉시키면 이상으로 분리가 된다 자 그랬을 때 불활성 물질이 많이 남아있는 거 우리가 추출상과 추잔상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추출상은 우리가 원료에서 원하는 아이를 뽑아낸 거죠 그래서 얘는 추재가 많은 상이에요 자 추잔상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보통 액액 추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고액 추출도 많이 하지만 액액 추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용매가 많은 상이다 그랬죠 그러면 고액 추출, 침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액액 추출이고 침출, 고액 추출에서는 뭐가 많다? 불활성 물질이 많은 거죠 물질이 많은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액상일 때 이거는 고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활성 물질이 많이 남아있는 게 뭐다? 추잔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게 추출상이 되는 거고 자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에서 일정한 비휘발도의 값으로 2를 가지는 이성분 혼합물을 90mol%인 타비 제품과 10mol%인 탑밑 제품으로 분리하고자 할 때 최소 이론 단수는 그랬어요 최소 이론 단수 플러스 1은 로그 최소 이론 단수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수는 항상 자연수로 나타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하신 다음에 자연수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 이 식은 일단 암기를 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 이론 단수의 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넣고 n 플러스 1은 로그 자 얘가 얼마냐면 0.9죠 그럼 1 빼기 0.9가 되겠네요 얘는 0.1이에요 그럼 1 빼기 0.1 이렇게 되고 로그 2 이렇게 되죠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6.3이 된대요 그러면 n이 얼마가 돼요 1 넘어가니까 5.3이 되죠 자 이렇다고 해서 혹시 여기에 보기에 5가 있으면 5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몇 단이에요? 6단이에요 올림이에요 올림 자 됐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5가 없네요 그죠? 노즐에서 충격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노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유체에서 이 유체의 흐름에서 끝이 관이 작은 그 관을 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유체가 가다가 관이 좁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유속이 엄청 커져야 되잖아요 이 유속이 커지려면 즉 속도 에너지가 커지려면 여기서 뭐? 여기서 오던 모든 압력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얘가 속도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려면 얘가 늘어나려면 얘의 감소로 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감소할 때 얘가 바로 이런 식으로다 속도가 빨라지는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에 보시면 흡수 충전탑에서 조작선의 기울기를 V분의 L이라고 할 때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기획평형비, 기획비, 기획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획한계비 기획한계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잠깐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평형선과 조작선이에요 평형 곡선과 조작선 자 여기서는 성분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가 X축 XY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이 평형 곡선하고 닿으면 얘가 지금 이 기울기가 바로 얘예요 V분의 L 이게 닿으면 기체 흡수가 안 일어나요 왜? 농도차가 0이 돼요 바닥에서 농도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추진력이 없다는 얘기죠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흡수 충전탑에서 흡수가 일어나려면 얘가 좀 일어서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V분의 L 이 한계치를 우리가 기획한계비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보단 커야 되잖아요 이 값에 따라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탑의 높이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탑은 작아지고 탑의 높이는 작아지고 반대가 돼요 그리고 이 값으로 또 뭘 또 얘기를 하냐면 운전을 할 때 우리 흡수탑 운전을 할 때 그 경제적인 운전 경제성 이거를 고려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알려주는 어떤 얘가 특성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어느 쪽으로 조작선 쪽으로 조금 더 얘가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V분의 L의 값이 커지면 탑의 높이는 낮아진다 맞고요 V분의 L의 값이 작아지면 탑의 높이는 높아진다 도 맞고요 자 운전과 경제성과 관계가 있는 거죠 경제성 그죠 그 다음에 V분의 L의 최소값은 흡수탑하부에서 기획간의 농도차가 가장 작을 때 0일 때의 값을 의미를 해요 기획한계비 이게 최소값이라는 게 바로 민 얘는 농도차가 0일 때 즉 추진력이 0일 때를 의미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 분쇄기에 상당 직경 4cm인 원료를 도입해서 상당 직경 1cm로 분쇄를 한대요 그랬을 때 마찰 개수가 루트 3분의 1일 때 롤 지름은 자 롤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분쇄 원료가 있죠 분쇄 원료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이 롤 사이의 간격 여기서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얘가 부서지면 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이 최소한 D만큼 줄어야 돼요 크기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마찰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서 알파를 구하면 알파가 30도인가 나오죠 30도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공식 하나가 있어요 코사인 알파는 그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유도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암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R분의 R 플라스 T 이거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요것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암기해야 문제가 풀려요 요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코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R 플라스 얘는 얼마였냐면 상당 직경이 4cm니까 반경은 2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R 플라스 분쇄 원료 상당 직경 1이래요 그러면은 직경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4인데 2분의 4가 되듯이 이렇게 반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R을 구해보시면 R이 얼마가 나오냐면 9.2cm가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뭐래요 롤의 지름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롤은 지름은 2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는 18.4c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점도의 단위는 동점도는 우리가 절대점도를 밀도로 나눠준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그람 퍼 센티 세크라면 얘는 어떻게 된다 로우 비중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럼 요거 요거 지워지니까 결국에는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런 단위를 가져요 길이의 단위 퍼 시간 네 단위 이런 걸 갖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같냐 아니죠 킬로그람 아니구구 킬로미터의 제곱의 세크도 가질 수 있고 미터 제곱 퍼 세크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 스톡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스톡스가 100센티 스톡스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톡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단위가 돼요 이게 되죠 길이의 제곱 퍼 시간의 단위 이거 이거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0번까지 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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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